저 몇 킬로 정도 왔습니까? 다 와 가 다 와 갑니까? 응 다 와 가 저 다리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? 멀어지는 거 같냐고? 네 다 와 가는데 나는? 다가 와 근데 저 아까 저기서도 다 와 간다고 하셨는데 다 와 가, 진짜 다 와 가 아까부터 다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응 진짜 다 와 아무리 봐도 꽃이 안 봅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아 여기가 제일 힘들었을 거다 네 여기까지 가면 완전 끝이 보여 네? 으아 으아 머리 아파 주인 원장님이 같이 계속 걸어주셨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한 스무 번 들었는데 계속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다 왔어 때문에 힘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다 와 가 다 와 갑니까? 응 다 와 가 다 와 가 진짜 다 와 가 아까부터 다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? 응 진짜 다 와 가 혼자 사는 건 힘들어도 같이 있으면 그래도 좀 탈맛이 나잖아요 힘들어도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진짜 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? 가 와 가 하